어!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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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저거 타입을? 공속 파이팅! 공속 파이팅! 공속 파이팅! 공속 파이팅! 공속 파이팅! 간다! 진짜 수고하겠다 공속 파이팅! 몸 준 거 아니야? 안 줘 이쪽은 소리라기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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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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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toi 와! 왜 그래. 파도가! 둘다 둘! 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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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후우! 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너 밑으로 파동 확 지나갔어.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어. 야 이거 뭐야. 시윤이. 시윤이. 시윤이 진짜로 건가 온 거 같은데. 그래? 다들 정상이 아니야. 진짜. 다들 정상이 아니야. 시윤 오빠 괜찮은 거죠? 진짜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거 진짜야. 와 이거 진짜야. 오빠 잘 다녀오세요. 같이 살펴봐. 와. 와. 정말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오늘 완벽한 주인공이네. 막부할래 그냥 할래. 더 잡히면 죽는다. 아주 형사자 실력이 형편없구나. 김상경, 밥은 먹고 다니냐? 진짜 우린 믿어. 지석지 잡아라. 오늘 보여주겠어. 우와. 귀여워. 먹으러 가시죠? 네. 먹으러 가시죠. 먹으러 가시죠. 먹으러 가시죠. 잘해. 고데가 있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서 만나서 놀자. 장만 하면 발차체가 되겠네. 그냥 맨발로 와서 운동장 하면, 비차 칙칙폭으로 한 바퀴. 어? 괜찮다. 계속, 계속 비차 노래. 노래가, 노래가 더 힘들게 해야 되네. 배우스. 그리고 바우스가 리딩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미디움이고. 바우스 더하기. 바우스 역시. 어쨌든 춤은. 견동댄스. 견동댄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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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 한 번씩. 따 따 따 따. 이렇게. 하하. 하하.